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 SBS 보도국의 윤춘원 논설식장과 함께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아무래도 어제 단행된 개각 관련 소식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스트레이트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 입각 내정자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은혜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가장 화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서도 여전히 유은혜 대정자에 대한 어떤 공방이라고 그럴까요? 찬성과 지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20일 후에 있을 청문회에서도 좀 뜨거운 화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입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 청와대 2기 내각, 문재인 2기 내각의 얼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요. 단순한 교육부 장관, 한 부처의 장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사회부분 부처들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다.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 의원을 거기에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읽혀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회부분 여성 부총리, 이건 뭐 경제 부분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성 부총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50대 여성 부총리는 최연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지금 당장은 그것은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서 공식으로 임명이 돼서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당장은 지금 유은혜 내정자를 두고 지금 임명을,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죠? 핵심은 유은혜 부총리 내정자가 교육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6년, 7년 정도 있었던 것 말고 교육을 전고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 행정을 담당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큰 조직을 관장해 본 적도 없다. 정치권에 쭉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췄느냐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사회부총리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교육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총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한 2만 명 넘게 지금 저런 청원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유은혜 내정자가 넘어갈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김대중 정부 때 이해찬 교육부 장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김진표 교육부 장관 이렇게 보면 꼭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어도 교육부 장관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장관 역할을 잘해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역시 여성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젊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으로 교육부라고 하는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잘된 카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도 분명히 새겨들을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미지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교육문제를 충분히 잘 다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큰 조직을 다뤄본 적 없다는 점에서 보면 교육부 관료들에게 결국은 많은 역대 장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휘둘리다 나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 정부 그다음에 유은혜 내정자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귀담아 듣고 이 부분을 해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은혜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두 명의 여성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입각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인사청문회는 통과해야 됩니다. 두 의원의 소감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뉴스에는 한 10초 정도 짧게 나갔는데 저희는 좀 길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광장 정책을 밖에어서l 소감증권을 두고 글쎄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직책을 맡게 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성실하게 인사청문회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뭐 제가 그동안에 6년 이상 교육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또 그런저런 부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평가가 된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새로운 문이 열려서 제가 참 많이 부담스럽고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 임시국회 일정을 잘 마무리한 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해 의원과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열심히 도왔던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의원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성이라고 하는 점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중관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후보 선대위 당시의 대변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유은혜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선에서의 후보 선대위 대변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모두 아낀다고 하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특히 유은혜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초대 내각 구성할 때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랄지 이런 걸로 유력하게 거명이 됐고 언젠가는 내각에 기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유력했었죠. 지금 화면에 또 공교롭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포옹하고 있는 김현미 의원, 유은혜 의원 두 사람 모두 인접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인데 고향일산 쪽 아닙니까?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서 일하게 됐다. 또 이런 공통점. 물론 유은혜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고요. 유은혜 의원은 김근태, 고 김근태 의원을 열심히 도우면서 사실상 정계에 입문한 기동민 의원과 함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근태 의원에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랄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민 의원이랄지 이래서 민평연계라고 해서 김근태 의원과 함께 정치를 했던 그 포럼이 지금 김근태 의원이 타개한 지가 5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이를테면 계보라고 그럴까 이게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의원을 여러 차례 기용을 하고 중용을 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당관 후보자로까지 지명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깊은 그런 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유은혜 의원의 선친이 1992년인가요? 부산 지방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을 때 산재로 인정받게 해 줬던 변호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개인적인 인연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새로 알게 됐습니다마는 저게 이제 92년이라는 설도 있고 유은혜 의원이 이제 여고 다닐 때, 송국여고 다닐 때라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좀 그건 당사자에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한 인연을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 정치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했을 때부터 여러 차례 대변인이나 측근으로 계속 보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각에 정식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상당히 힘이 실리는 그런 부총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인연, 개인적인 호감 갖고만 장관으로 임명했겠습니까? 능력과 실력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임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 또 인사청문회 이후에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 한 명의 화제가 되고 있는 입각 내정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비육군 출신, 이번에는 공군 출신으로는 24년 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정경두, 현재는 합참의장입니다. 이 정경두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을까.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기자들도 왜 그랬을까를 막 따져보고 분석해 봤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이런 질문과 답변을 했었네요. 사드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그런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충분히 효용이 검증 안 된 가운데서 자꾸 도입을 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국방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그 선진당 의원들께서 우리 총장의 소신을 꺾으려는 자꾸 그런 답변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소신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신이 있게 답변 드렸습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다른 고를 필요 없어요. 저 때 소신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지 닷새 만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저 때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슬슬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2015년 초였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이랄지 사드 배치의 효용성 문제랄지 이런 걸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국방위 국회의원이 신임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에게 물어보는데 참모총장이 정부 입장과는 그 당시 정부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사드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 효용성이라는 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소신성 발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저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경두하고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군복을 입고 어제 국방부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자세를 취하는데 아주 다부지다, 강인하다, 전형적인 군인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외모 자체가 군인의 외모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60년생인데도 불구하고 틀어짐이 없어요. 어제 소감 발표할 때도 보면 정자세한 자세로 저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식이었던 송영무 장관과는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의 전형적인 어떤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안정감 있게 군을 수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군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육군 출신이 아닌 해군에 이어서 공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세월 육군 중심으로 오랜 세월 쌓여왔던 국방부 내부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아직도 바로잡아야 하겠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할까요? 그런 의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전임 송영무 장관은 해군참무총장 출신이었고 이번에 신임 장관 내정자가 지명자가 공군 아닙니까?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 내각 시절에도 보면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보면 그때 해군 총장이었던 윤광호 씨가 국방부 장관을 오래 했어요. 그걸 보면 우리 군이 너무 육군 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것이 전력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육군 중심의 군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 군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인사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냈던 이석수 변호사입니다.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의 임명이 됐는데 청와대는 왜 이석수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 요직에 앉혔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석수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은 20여 년간의 검찰청 근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부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어제 발표 보면서 저도 이 이석수라는 분이 저분인가 처음에 좀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쨌든 간에 좀 홀대받았고 열심히 하려다가 결국적으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인가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의해서 또 언론에다가 쫓겨났다 이런 얘기도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왜 이석수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했을까?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정의 실현에 앞장서온 법조인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국정원 기조실장이 딱 맞는 그런 경력을 갖춘 분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공안검사를 했으니까요. 역시 상징적인 부분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핍박받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용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태강 현 문체부 차관도 그렇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서 핍박을 받았고 핍박받은 인물들을 이번에 중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상징성 높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늘 정권 핵심에 측근을 심어두던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를 저렇게 자신과 인연이 없는 사람을 기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좋게 평가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용을 했을 것 같은데 기용하고 보니 괜찮아 보입니다. 뭐 단순하게 이런 인사를 보면서 인간지사, 세용지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런 핍박을 당했을 때도 자신의 소신과 원칙,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굴하지 않았다, 이리 정신을 높이 샀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리에서 얼마나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출원 실장 고생 많으셨습니다.